바하 바피옹입니다. 지인에 의해서 못쓰는 엔진이라고 이 녀석을 하나 얻어왔습니다. 짐실면서 한번 뜯어보려고 하니까 함께하시죠.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언도 비싼 볼트 써네. 자동차 느낌입니다. 엔진을 뜯을 때. 고성용 자동차인 느낌. 뜯어본 적 없죠. 랩. 너무 많아. 희한하게 쓰즈끼랑 혼다의 12R400알라 그리고 티스천 같은 경우에는 구리 와샤였었거든요 영화는 철을 쓰네요 오토바이가 형상은 거의 다 됐지만 여다보니까 조금씩 다 달라 그런 자기들만의 뭔가가 있어 설계에 해 놓은 그 20. 19.19.19.19.19.19.19.19 . 아 그렇죠 ! 너무 감사하니 수고하십니까 뼈 즙 수고하십니까 아이고 그래 오이 설탕을 어떻게 내솓고 계란을 다ques 야무살 김치amiento 너무 맛있어